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6주년 언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 있는 장미 한 송이 책 한 권과 그댈 위한 깊은 내 사랑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 맘 알아준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너무너무나 행복해 6주년을 축하 축하 6주년 축하합니다 6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왕주님 6주년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 왕주님 6주년 축하해요 항상 힘내세요 방송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마시고 취하고 먹고 그래요 어쨌든 6주년 진짜 축하드려요 조만간 봐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왕주님 왕주 유튜브의 노예 편집자 조공희입니다 2016년이 6주년이니까 60주년인 2076년까지 저희 함께해요 6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네 왕주야 반갑다 항상 오빠랑 뭐 이것저것 하는데 고생 좀 많이 하고 앞으로도 좀 더 고생해서 좀 많이 벌자 6주년 축하하고 뭐 10주년까지 가자 우리가 뭐 아프리카 접으면 뭐 할게 있겠니 오빠는 지금도 게임 열심히 하고 있다 떡볶이 먹으면서 자 여러분 총선 많이 싸주시고요 왕주야 6주년 축하해 왕주야 오빠야 난 지금 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벌써 6주년이라지 대체 6주년 동안 네가 한 게 뭐니 시청자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야 네가 왕주면 다니 방송 좀 제대로 해 그래도 요즘에 열심히 하더라 보기 좋아 근데 너 별풍 유도에 맞들린 것 같더라 아까도 나 씻으면서 잠깐 사실 룬팅 했는데 별풍이랑 달라고 하는 게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꿀불견이었어 옛날에 왕주로 돌아와서 방송 열심히 하고 큰손이 형들이 만개씩 싸주는 거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하렴 UDE 그리고 뭐 어디 무슨 뭐. 어디 뭐 개씨발여사인가 뭔가 100개 날라고 하면서 시발려선가 개발려선가 이런데 그분이랑 친해